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가지 3개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가지 많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지 구워서 양념 무침 해보겠습니다 고기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지를 3등분을 해서 제가 가지를 구워주겠습니다 미니 오븐을 준비를 합니다 위에 소금을 솔솔 뿌려주세요 간이 조금 배도록 후추도 솔솔 뿌려줍니다 살짝 제가 구워주겠습니다 오븐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팬에 구워주세요 소금을 위해 살살 뿌려주시고 후추도 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기름 없이 제가 구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놀롤하게 수분 빠지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건 오븐에 구운 가지구요 이건 팬에 구운 가지에요 접시에 이렇게 놨다가 식힌 다음에 양념 무침 하시면 됩니다 가지구이 가지구이 양념에 들어가는 고명을 준비를 합니다 홍고추 반개, 풋고추 반개, 대파 5cm, 양파 4분의 1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갈라주세요 아주 송송송송송송송 썰어주세요 바지도 썰어주시면 됩니다 풋고추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아주 편해요 전기구이판이 있으면 이렇게 불 없이 가지요리 하실 수 있습니다 양념을 묻혀주시면 되거든요 대파도 갈라주세요 대파는 대두리를 두면 색깔을 예쁘게 흰 부분, 밑부분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양파도 다져주세요 제가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진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진간장 1큰술 2큰술 넣어주세요 배실청 1큰술 넣어주세요 쌀조청 1큰술 넣어주세요 통깨 1큰술 넣어주세요 참기름 1큰술 넣어주세요 고추가루는 넣고 싶으면 식성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홍고추가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잘 골고루 풀어줍니다 전기구이가 있으면 이렇게 구워서 하시면 더 맛이 좋거든요 가지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반씩 이렇게 잘라줍니다 가지는 구운 가지가 제일 맛있어요 양념장 따로 해놓고 가지구이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셔서 통차림 할 때 이렇게 예쁘게 놓으세요 위에 조금씩 이렇게 가지에 지금 조금씩 후추하고 소금간을 제가 해놨거든요 상처를 마시기 전에 이렇게 양념을 올려서 드시면 돼요 준비를 했는데요 가지 3개를 구워도 이렇게 양이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가지무치만 한번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지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 식재료로 아주 좋습니다 가지의 보라색 안토시아는 항암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가시만 구워서 이렇게 양념장 위에 끼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수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쫄깃쫄깃하고 심심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므로 간장에 넣을게요 최대한 간장에 넣을게요 든게기때만 state 든게기때만 간장에 넣고 든게기때만 손의 계란을 넣을게요 감사합니다.